밝은 색과 어두운 색 종이 등 지문을 찍어놓을 것과 연필가루, 밀가루 등 여러가지 색의 가루와 붓 등 재료를 찾아 준비합니다. 지문을 찍을 때는 한 번에 살짝 대는 느낌으로 찍어줘야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지문이 뭉개져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지문에 가루를 묻혀 붓으로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이때 붓의 끝부분으로 아주 살살 두드려주어야 합니다. 살짝 그리듯 그려주어도 됩니다. 두 번째 지문 채취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CA 운중법은 순간접착제 속의 시아노 아크릴 레이크가 수분과 반응하여 하얗게 되는 환산을 이용한 지문 채취 방법입니다. 핸드크림을 소량 짜서 파워 발라주세요. 핸드크림은 다른 손에 집어넣고 뚜껑 안쪽에 살짝 찍어주세요. 패트리 디쉬에 수세미 자른 곳을 받고 그 위에 순간접착제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수세미 윗부분에 지문을 찍은 부분이 오부로 뚜껑을 닫아주세요. 이때 수세미와 지문 부분이 서로 닿지 않아야 해요. 뚜껑을 닫고 창원에서 기다려주세요. 수세미 아래 마신우 비타민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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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